반 터틀과 그리고 풀 터틀로 전체적으로 완전 하이넥 형태로 2가지인데 얘가 그레이 컬러 거기에다가 지금 보시는 쨍한 레드컬러 올리브 그린에다가 블루 퍼플 이렇게 해서 4가지 다 들이죠. 그런데 사실은 4종을 들이면서 6만원대면 1벌당 제가 계산해 보니까 1만 5천원 그 가격대에 이런 옷은 절대 구입하기 어렵고요. 그리고 왜 캐시미어가 좋은 건 굉장히 따뜻하고 보들보들한 느낌이죠. 여기서 그대로 퍽하다면서 너무너무 따뜻해. 제가 이번에 제주도 여행 가면서 아우터 없이 이거 하나만 레드컬러 이거 하나만 입고 다녔어요. 진짜 너무너무 고기는 따뜻하고 보들보들하게 잘 입어보실 수 있고 그리고 관리가 편한 손세탁이 되니까 좋고요. 여성용은 이렇게 약간 A라인으로 그래서 품의 여유가 너무 좋아요. 배가 나오든 안 나오든 상관없어. 오늘만큼은 정말 마음이 편하네요. 그리고 다리가 길어 보이는 패턴인 게 뭐냐면 앞에는 길고 뒤가 길고 앞에는 짧잖아요. 이렇게 되면 엉덩이 쪽 딱 가려주잖아요. 그런데 앞에는 짧다 말하면 다리가 길어 보이는 효과가 나는데. 맞아요. 그리고 여기가 다 가려주니까 너무 좋고요. 편하고. 600여 분 주문하고 계십니다. 품의 여유 보세요. 품의 여유가 엄청나게 좋아. 약간 플레어지는 듯한 이런 느낌이. 치마인데 약간 짧게 입은 치마 같은 느낌. 귀여움도 있고. 이런 게 있으니까 여기 살 이런 데 다 커버해주고 보세요. 엄청나요. 그리고 이 색깔은 거의 메이크업 아티스트예요. 이거 딱 입으면 얼굴이 상당히 화사해 보여요. 그럼 약간 저 코드실에서 들어오시는데 깜짝 놀랐어요. 얼굴이 그냥 확 피시더라고요. 나도 고등 가짜로만 애가 들어온 줄 알았어. 그리고 이런 슬릿이 있으니까 옷이 구겨지지 않고 주머니에 이렇게 탁 넣기에도 너무 좋고요. 700분 주문하고 계시고. 밑단 깔끔한 거 봐요. 그리고 여기가. 막 입어도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반 터틀로 돼 있어서 목이 되게 따뜻해. 이만큼만 올라와도 너무 따뜻하고요. 지금 당장은 반 터틀 꺼내 입으시고 더 추워지면 완전히 하이넥으로 고객님 두 벌 입으시면 되겠죠. 그리고 여기가 머리. 저는 화장하고 이 옷을 입으니까 안 묻으려고 최대한 벌렸거든요. 근데 여기가 쫀쫀하고 짱짱하고 제대로 제 자리로 돌아와주죠. 그러니까 회계성이 좋게끔 만들어져요. 지금 여성용도 고객님 이 가격에 6만 원대도 오늘 이걸 다 그리고 있고요. 근데 우린 이게 밑에가 그렇게 여유 있게 하면 안 예쁘잖아요. 근데 이 원단 자체가 조직감이 좋으니까 뚝 떨어지는 맛이 있어서 여유 있게 해도 실력이 예쁘게 나오는 거예요.